29만 6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네오팩트입니다. 네오팩트의 테마는 AI, 인공지능, 헬스케어 메타버스 코로나19 원격의료 재택치료 로봇 의료기기, 다, 있습니다. 네오팩트, 은, 는 동사는 2010년 6월 3일에 설립, 2018년 9월 17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주요 사업은 AI 및 IoT 기술을 기반으로 뇌졸중 등의 신경계 및 근골격계 재환을 가진 환자들의 재활훈련을 위한 재활의료기기 및 재활 컨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제작, 생산, 판매하는 것임 2019년 12월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의료법인 커뮤니티 리앱케어를 인수하면서 원격의료 서비스까지 시작. 기업개요 대시 AI 및 IoT 기술을 기반으로 신경계 및 근골격계 재환 환자의 재활훈련 의료기기 및 콘텐츠를 연구 슬래시 개발 및 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뇌졸중, 침해, 뇌성마비, 루게릭, 파킨슨 등의 재활에 최적화된 플랫폼, 라파엘, 과하드웨어 기기, 스마트클러브, 키즈, 보드, 컴코그 등 가 있음 대시 IoT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주 서랍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업의 주 롱나이프 그린케어, 의료기기 판매 해외법인 미국, 독일 등을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제모 대시 재활의료기기와 IoT 레드 선글라스 판매 증가한 가운데 재활서비스 부문과 의료기기 유통수익 역시 매출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외형규모 확대 대시요양가율 하락 및 인건비, 개발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축소, 금융수지 개선, 이자 비용과 법인세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재활의료기기의 수요 증가와 원격 진료 시장의 성장에 의한 홈재활의료기기, IoT 레드 선글라스 매출 확대 기대, 독일 법인의 성장과 유럽 시장의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25일 기준 장마감 네오팩트의 시가총액은 29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네오팩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74위입니다. 네오팩트의 상장 주식수는 1924만 617주입니다. 네오팩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네오팩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4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4.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6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97배 5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6억원, 마이너스 142억원, 마이너스 7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9억원, 마이너스 151억원, 마이너스 49억원입니다. 네오팩트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42번지 37%이고 유보율은 54.05%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5.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09-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85이며 전일 대비해서 0.35 더하기 0.0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팩트의 2022년 10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550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598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오팩트의 총가는 1555원이며 주가가 네오팩트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오팩트의 총가는 1555원이며 주가가 네오팩트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네오팩트는 거래량 229,06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6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증권에서 85,226주, 키움증권에서 57,531주, 삼성에서 99,904주, NH투자증권에서 12,52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1,64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3,08주, 한국증권에서 26,860주, NH투자증권에서 25,730주, 삼성에서 23,248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9,2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16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93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